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3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검찰과 이후의 검찰은 달라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검찰을 꽁꽁 묶어버렸다.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덤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려세력의 세갈래 협작품이었다. 1월 14일자 중앙일보의 논평입니다. 아주 정확한 논평입니다. 한걸음 나아가서 법려세력은 우리가 드디어 검찰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생업에 바쁜 대다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을 제어하고 그나마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좌파 장기 집권, 좌파 포퓰리즘, 좌파 전체주의의 길로 질주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국민들이 많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 번째는 1월 13일 날 검찰직재 개편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찰의 근본적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제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1월 13일 날 오후 7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는 시간들을 선택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직재안을 정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무반은 조국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들과 같은 소위 청와대발 탈법정 행인을 수상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시켜 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는 현재 4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공수사부는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어듭니다. 특히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부서들은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 전국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 청 13개 부서에서 7개 청 8개 부서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이나 불법선거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 바로 이번에 직제개편안입니다. 특수부나 공공수사부는 일반 서민들 3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비리수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자들과 관련된 수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일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마! 이렇게 한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이번에 추미애발 검찰직제개편안입니다. 이슬을 풀었으면 한국에서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검찰직제개편안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좌파 장기집권의 가능성에 활짝 문을 열어제키는 그런 제도개편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13일 검경수사건 조정안입니다. 국회는 오후 8시 무렵에 4플러스1협의체 법려세력들만 참석한 가운데서 검경수사건 조정안, 행사소송법과 검찰정법 개정안들을 강행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또 거대 경찰의 문호를 활짝 연 사건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법려 세력들이 수건 사업이자 간절히 원했던 검찰 무력화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된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1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검찰 무력화 작업은 1단계 완성작업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려 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지금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한 불편한 인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기입니다. 좌천이나 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천법 제34주 무력화입니다. 검찰총장과의 검사장검 인상에 대한 회위를 철저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따라서 검찰을 법무부의 하부기관으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단독 결정으로 직속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설치할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작업입니다. 네 번째는 공수처법을 설치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위 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하는 경우 적시 통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권력형 비리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라고 만든 조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수처장이 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검찰은 사건을 이첩시켜야 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권력형 비리사건을 검찰이 맡아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제도개편작업만으로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개편작업으로 인해서 청와대발 비위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도개편작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직접 조준하거나 개량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한 법료 세력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서 법원 개혁에 사법부 개혁에 인지해 나서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이 접수되고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공수처와 경찰의 막강한 권력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4.15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국은 좌파 포퓰리즘과 좌파 연구집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결국 한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설마 그런 일이 21세기에 20년 지난 시점에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설마가 현실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화는 좌파 장기 집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좌파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좌파 포퓰리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미애 발 검찰직제 개편안은 그냥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